뭐? 이거 원래 당황쓰는 상품이었는데 씨 빡빡이 밖에 없어 나 씨 먹을게 이거 뿌리는 걸 어떡해 무료로 무료로 뿌렸다고 한나도 뿌렸잖아 나 흰집 뺀다고 아이 난 돈 주고 산건데 동그란데? 안 부셔지냐 이거? 1번 기둥 한 명 빼고 와줄래? 응 똑같은 기둥 38 탔나 캐릭터 얘 어딨어? BK 안 들어오는데? 천천히 해봐 형 나 지금 못 빠져 옆목서 한 명 더 있다 어 뭐 돌았는데? 흰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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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았어 돌았어 하나 돌았어 돌았다고? 돌았어 B 밑에 있어 올라간 거 모르 아 하나 자르고 하나 흰집 남았어 B 둘 60 우리 B B 둘 B 둘 아 B 둘 B 둘 하나 하나 여기 바로 앞에 있다 때렸어 어 기발해 천천히 해 천천히 B 안에 75 여기 벌써 벌써 우리 형 죽었어 여기 문에 감피 잡았어 뒤에 잡았어 나이스 감피 안에 있어 안에 있어 기발해 잡았어 나 나 C로 가갖고 B 백업가중 아 일단 여기 잡는 중 B B 맞나? 나 A 먼저 뛴다 나 흰집 먹었어 흰집에 있다 흰집에 있다 흰집에 있다 흰집에 있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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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에 둘 보였어 최소 둘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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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AH 아래쪽은 빨라 빨라 그라보 밑에 엄청 많아 수리창 없어 충분하네 작은 빨라 작은 빨라 빨라 작은 빨라 창불 빨라 발집 하나 컷 월샷 월샷 발집 둘 컷 바위 뒤 바위 뒤 바위 뒤 바위 뒤 없다 바위 뒤 없다 나 살린다 바위 뒤 있어 뒤 뒤 우리 윗발집 다 확인 위에 윗발집 육처리 연막에 안 나가 얘네 쪽 발집 하나 올라오면 지금 내 바위 쪽으로 얘네 들어갔다 아 머리 이거 모델 아니라 못 죽였어 어 내려갔다 내려갔다 육처리 내려갔다 육처리 그대로 있어 육처리 그대로 있어 내려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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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로 내려갔어 하나 더 B 다 내려갔다 B 다 내려갔어 2명 잘랐으면 한 명 남았죠 우리 B 아무도 안 밟는다 A도 아무도 안 밟는다 하나 P1 잡았어 잡았어 없어 없어 A라 A에서 너무 막았지 막았어 B라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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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가려줄게 야 들린다 들려 왼쪽 확인 오른쪽도 들린다 오른쪽에서 온다 오른쪽에서 온다 바위까지 봐봐 하나 커지고 하나 오픈 가 라이스 B.. 두 명 더 오른쪽으로 있다 하나 더 하나 더 범티 아래 하나 더 있다 이거 둘 얘네 다 오르네 아이고 나도 같이 어떻게 메딕 잘랐고 나이스 하나 더 잘랐어 오른쪽 없어 오른쪽 없어 큰 했다 왼쪽에도 있어 성태야 2명 잡았다 걱정 있어 하나 더 있어 내가 잡은 곳에 하나 더 있어 너 몇 파네요 너한테 분다 아 너무 아파요 ZK 확인 얘 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왼쪽에 왼쪽에 보급병 왼쪽 끝에 잡았어 내가 살게 어 못 받았어 왜 안들어가 됐다 오른쪽 사운드 다시 들을게 왔다 갔다 왔는데 왼쪽 사운드 오른쪽 사운드 핀다 왼쪽 연막 왼쪽 둘이상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 하나 더 왼쪽 하나 더 연막 안에 오른쪽 오른쪽 뭐야 힘들면 뒤로 빠져서 봐도 돼 나 좀 뺀다 뒤로 조금씩 빠져 오른쪽 오른쪽 나 여기 안전하니까 왼쪽 오른쪽 하나 더 왼쪽 왼쪽 둘 다 쩔 오른쪽 오른쪽 하나 더 나이스 다 죽은 듯 나 아래가 나 여기 안전하니 괜찮아 여기 있어 잡았어 왼쪽 하나 크게 두는 거 있어 왼쪽 팀 준다 형태 앞에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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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안 돼 나이스 나이스 하나 잡아 반핀 반핀 GG 리스 너무 잘해